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4일날 일본 직용기업 자산 현금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은 양국 정상들의 발언이나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과 성과를 기록했던 소재 부품 장비업체들을 계속해서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주목한 사람들은 그동안 불안감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또다시 대책 없는 대일 강경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외동포 화상간담회입니다. 7월 24일날 정부의 서울청사의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제외동포 화상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관표 주일대사회 대화에서 던진 맨마디를 강민석 대변인의 서명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인도에 있던 백혈평 어린이를 한일 양국의 긴밀한 공조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협력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전 시기를 통해서 일본인이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귀국하거나 반대로 한국인이 일본 전 시기를 이용해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많은 협력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문장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도움받은 점 남관표 대사가 고마움을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후 맥락을 미뤄보면 최근 한일 협력 사례에 대해 일본의 도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런 긴장된 시점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바전이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유보적인 것은 문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너무 자주 어긋나는 점을 염두에 두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일관계와 8월 4일입니다. 대부분의 일제직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온 지가 2년 만인 일본 전본기업 자산 강제 매각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법적으로 그 시작 시점은 8월 4일 0시부터입니다. 대부분은 2018년 10월 달에 일본 제철 강제진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김능한 씨입니다. 대부분은 2018년 10월 달에 포스코와 일본 제철이 합작한 PNR 주시 8만 1075주에 대해서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판결을 거부하고 판결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날 일본 제철 옛날에 신일철 주검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 압류 관련 서류 등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공시 송달은 특정 상황에서 피고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 또는 대부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마치 피고인에게 소장이 전달된 것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 절차가 바로 공시 송달입니다. 이번에 서류를 공시 송달하면서 공시 송달 기간을 8월 4일 0시로 넘기면 법원이 압류된 일본 제철에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강제징용 판결과 자산 압류에 대해서 맹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 사태가 뒤를 따르게 되면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 주한 일본 대사 소환, 특히 금융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 인상, 송금 중지,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 등으로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제재가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봅니다. 일본 정부가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한일관계는 도익킬 수 없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왔습니다. 또 자산 매각이 시행되면 양국 간의 보복의 악순환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농무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불개입 원칙을 지속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외교와 안보 사안은 국제적으로도 사법자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금화의 메가톤급 후폭풍을 고려하면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사법부의 판단이란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고 그냥 책임을 반기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분쟁 해결 절차인 ICJ로 갈 경우도 승리가 100%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8년 10월 대부분 판결 자체의 많은 전문가들이 판결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2018년 10월 김능한 대법관의 판결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그런 일본 측과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우리는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의 악화를 방치하는 듯한 문정부의 선택에 그동안 깊은 실망감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판결의 학법성이나 적법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문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전혀 예기치 못한 지소미아 파기로 더운 여름날 국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반일감정이나 한일관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